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종목톡으로 시장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증시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사이에 우리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가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맥을 추지 못하고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적 시즌이 이어지면서 업종별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업종별로는 건설업종들과 철강금속업종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의료정밀업종들과 전기가스업종들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05% 하락한 1950.6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특징주는 만도입니다. 자사주 소각 결정을 발표한 이후에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사주 21만 4,545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현금 유입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1.42% 상승한 8만 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GS건설입니다. 지난 1분기에 사상 최악의 실적으로 워닝쇼크를 냈죠. GS건설이 장중한때 52주 신적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83% 하락한 2만 9,1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86% 상승한 564.1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특징주는 넥스지입니다. 매각 소식의 사흘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한때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지난 23일에 장 마감 이후에 누리텔레콤이 보유중인 넥스지 지분 212만 주를 매각하기 위해서 우리투자증권을 다문사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현재 4.56% 상승한 8,0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랭킹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독 사용하시는 분들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인기 종목 랭킹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1위가 써니전자, 2위가 기아차, 3위가 LG전자, 4위가 삼성전기, 5위가 삼성전자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1위가 셀트리온입니다. 2위가 젠백스, 3위가 노무바이오, 4위가 이지바이오, 그리고 5위는 안내비 기록하고 있네요. 네, 지금 뉴스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스 많이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한국경제TV 보시다가 노치식 내용들 있으실 때는 이렇게 VOD 터치 한 번으로도 바로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종목톡으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종목톡은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종목톡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단추까지 잘 꿰야 멋진 옷을 입을 수 있겠죠. 서울의 마지막 주 정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옷의 첫 단추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톡 시왕 이지원이었습니다.